이봐! 난 말하고 있다고! You know, I'm just speaking! 시, 후회, 고, 시앙. 시제법 공상. 모든 법은 공상이다.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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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모든 스트레스, 번뇌 처리 처리 처리.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시안타, 시안타는 이제는 매일매일 체크한다기보다는 그날그날 상황 봐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이죠.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운동도 할 겸, 걷기도 할 겸, 근처 사찰에 갔습니다. 사람이 상당히 많이 왔더군요. 한 2-3천명 정도 왔는데 간단한 공영도 했습니다. 조금 이따 보여드리죠. 촬영한 것. 그리고 항상 번런에 들어가기 전에 연로하신 부모님들 만수무강 하입시오. 네, 오늘 석가탄신이를 맞이하여 근교에 있는 사찰에 가서 간단하게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고맙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아멘 한글자막 by 한효정 원래는 또 운동 갔다 걷기를 하고 나서 봉운사 먼저 찍은 건 청계사고 그 다음에 봉운사 강남에 있는 봉운사를 가기로 했는데 거기 한번 왔다 갔다 하는데 서너 시간 걸렸거든요. 그래서 잠시 쉬었는데 피곤한 거예요. 피곤해서 봉운사는 못 갔습니다. 네 드디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어휘를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제가 보고 있는 다 본 애닉도드입니다. 애닉도드 일화 에피소드 그냥 아주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흔한 일들에 대해서 주고받는 식으로 나온 것이죠.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어휘들은 상당히 에센셜 에센셜하면서 유스풀한 것인데 단어만 또는 어휘만 모아놨더니 또 그렇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만약에 이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또 어렵게 느낄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단어부터 또 또 어려운 단어도 있고 그래서 한번 모아봤는데요. 오늘 꽤 됩니다. 어제 간단하게 소개시켜줬는데 그런 것을 소개시켜 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자 오늘은 한번 보죠. 오늘은 나온 단어는 다 애닉도드에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간단하게 많이 쓸 수 있는 것이죠. 비절런트 비절런트라고 하죠. 방심하지 않는 경계하는 비절런트 쉬운 단어는 왓츠풀 왓츠풀 이쪽 왓츠풀 또는 왓츠풀리스 방심하지 않음 메스트업 메스트업 입니다. 메스트업이랑 메스트업은 확실히 발음이 다르죠. 메스트업 많이 봤죠. 신경이 세약해진 구어인데 또는 동사로 쓰면 망치다 엉망진창이 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메스트가 막 지저분한 그런 뜻이 있으니까 메스트업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메스트업 메스트업 하면 명사로서 역시 구어지만 혼란 엉망이 된 것 망쳐놓기 등등이 뜻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 스테디 스테디라고 많이 들어봤죠. 스테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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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좀 견실하고 견고한 그리고 안정된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딱 정해진 그런 뜻으로 많이 쓰이는데 규칙적인 뭔가 좀 차분한 그런 상태 스테디 형용사인데 이게 명사로 쓰면 구어로 써 그러니까 안정되고 차분하고 견실된 그런 뜻에서 정해진 짝 데이트 상대를 말한다고 합니다. 짝 데이트 상대 나한테 정해진 정해진 짝 스테디 아니 스테디라고 말할 수도 있죠. 네스티 네스티도 많이 쓰죠. 네스티 덜티도 있고 있지만 네스티도 상당히 많이 쓴다고 합니다. 네스티 우리나라 말로 하면 더러움 우리 그 보통 말할 때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아 더럽게 비싸네 아 더러워서 그럴 때 하는 더러움 더러움 그러니까 어떤 추상적인 어떤 더러움입니다. 더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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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또 불쾌하다 거기에 또 음란하다 음란한 그런 뜻이 있습니다. nasty 별로 안 좋은 뜻을 갖고 있죠. 그러나 영어에서는 또 반의적으로 fucking good 좋다면은 상당히 좋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fucking it 굉장하다라는 뜻이 있는 것처럼 nasty 하면 또 굉장하다는 뜻이 있다고 한답니다. 그것보다는 nasty 불쾌한 더러움 더러워 더러워서 더럽게 비싸네 그럴 때의 어떤 그 더러운 뜻 또 이게 명사를 쓰게 되면 구호로 아주 질이 나쁜 놈을 뜻한다고 한답니다. 아주 질이 나쁜 놈 nasty 공포영화 또는 비디오도 또 있다고 한답니다. 다음 요것도 많이 쓰자 demanding demanding 아 저 사람 너무 나한테 많은 걸 원하는 것 같아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것 같아 그럴 때 많이 쓰자 dem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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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가 지나치다 너무 많이 요구하지 마라 돈뼈 demanding 하면 되겠죠 돈뼈 demanding 돈뼈 demanding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쓰는 말로 막 내가 어떤 사람이랑 얘기를 하다가 야 내가 좀 잘못됐냐 내가 옳지 않냐 그런 식으로 말할 때 간단하게 Am I wrong? 할 수도 있겠죠 Am I wrong? W-R-O-N-G 에서 이상한 틀린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 애닉도드에 보면 Unreasonable Unreasonable 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런저런 얘기 막 하고 맨 끝에 Am I unreasonable? 이런 뜻은 말이 많이 나오는데 내가 적절하지 않냐 내가 옳지 않냐 내가 부당하냐 그런 뜻을 많이 쓰죠 Unreasonable? 적절하지 않은 부당한 자 그 다음에 이제 Desperate Desperate 익숙치 않은 단일수도 있어요 거의 자포자기가 되는 듯한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냥 될다로 되라고 거의 자포자기 하는 식으로 Desperate 이런 뜻이 있는데 이거는 꾸며지는 게 아니고 서술적으로 Desperate To Do 하면 무언 무언 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이 애닉도드에 보면 시어머니가 너무 난리니까 간섭을 하고 그래서 피하고 싶을 정도로 그런 느낌을 나타낼 때 Desperate To Escape 라고 말하죠 도망갈 정도로 도망가고 싶어서 못 견딜 정도의 어떤 예를 든다면 Be Desperate For Money Be Desperate For Money 하면 돈이 갖고 싶어서 못 견딜 정도이다 Be Desperate Something To Do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서 못 견딜 정도다 이런 정도의 어떤 회화 차이에서는 그런 게 있겠죠 빨리 뭐뭐를 하고 싶다 I Can Wait For 뭐 어쩌고 그런 거 있죠 기다려야 되는데 그런 뜻보다는 무엇인가를 빨리 하고 싶어서 못 기다릴 정도도 라는 그런 뜻으로 I Can Wait I Can Wait To I Can Wait To 뭐 뭐 뭐가 나오겠지요 다음에 Ba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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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꾸며줄때만 씁니다 9월에 성가신 귀찮은 뜻인데 귀찮은 뜻인데 He's Basky 이라는 거는 별로 안쓰죠 그러니까 그는 아주 성가신 성가신 놈이다 또는 성가신 어쩌고 어쩌고 또는 요즘 여름이 돼서 주변에 벌레들이 많은데 Basky Insects 또는 모기들이 많이 잠잘 때 모기가 왱왱 거리면 아주 귀찮고 성가시죠 그럴 때 Basky Mosquito 하면 아주 성가신 귀찮은 모기 그럴 때 Basky 그 다음에 P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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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아주 또 나쁜 그 단어를 가진 게 있죠 또 Pest 아주 뭐 그 쓰레기 뭐 그런 정도 있듯이 같고 있는데 그 다음 Persis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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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그냥 끈덕지 긴 불구리 끈기 있는 Persistent 이게 Stubborn 이라고 아주 기본적인 단어가 있는데 Stubborn Stubborn 보다는 Persistent 는 상당히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끈질긴 어떤 인내를 가지고 딱 달라붙어서 뭐 하는 Persistent Pers 그 다음에 그 Passive Passive 소극적인 반대말은 활동적이지 않은 Inactive 가 있죠 Passive 그 다음에 반대말은 Active 되게 활동적이다 그리고 Passive 에 또 있는 뜻이 소극적이다 보니까 어떤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저 사람 되게 Passive 하면 외부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 줏대가 없는 것 같아 그럴 때 또 쓰죠 Passive Passive 문법적으로는 수동 테니 어쩌고 저쩌고 수동적인 그런 뜻이 있는데 성격적으로 들어가면 소극적인 Passive 가 되겠죠 반대로 Aggressive Aggressive 하면 거기에 또 적극적이라는 뜻도 있지만 어제 얘기했듯이 Aggressive 하면 공격적인 그 다음에 시비쪼인 그런 뜻으로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Prece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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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선행 뭔모다 앞섬 앞서다 우선 그런 뜻이 있는데 애닉도를 보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된 그 그 그 수거가 두세 번 정도 나오더라고요 약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Make Make 또는 Take Precedence Over Make 또는 Take Precedence Over 뭐뭐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뭐뭐보다 우선이다 그런 말 있죠 이런 말 많이 쓰죠 그것보다 이걸 먼저 해야 해 그런 뜻의 어떤 뜻으로 Precedence 가 있는데 Take 또는 Make Precedence Sober 라고 말해야 되겠죠 그 다음 Ear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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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rful이 있는데 그걸로써 호된 꾸중 잔소리 귀가 따가울 정도로 귀가 따가울 정도로 듣는 잔소리 등이 있죠 Earful Earful I got an earful from I got an earful from 팀 그럼 그한테 되게 잔소리를 들었다 Mother 하면 엄마한테 잔소리를 들었다 그런 뜻이 있을 것이고 다음 수거입니다 수거인데 많이 쓰는 거죠 Talk of War 그런 것처럼 The riding on the war 벽 위에다 대고 막 뭐를 쓰는 거야 불길한 칭조 재앙의 징조라는 뜻이다 라고 합니다 The riding on the war The riding on the war riding on the war 일단 쉬운 거 Find faults 결점을 발견하다 흠잡다 For finding For finding Find fault 흠잡다 이런 거 많이 쓰죠 흠잡는 So be it So be it 많이 쓰죠 So be it 은 아마 저기 어디 경전에도 나와있는 말 같은데 마 어딜까 그렇게 하다 Never to 그대로 받아들이라 이 뜻이 있습니다 니가 뭐 하기 싫으면 그렇게 해 그냥 그러면 돼 So be it 그렇게 말하죠 Let it be so 그걸 그렇게 내부러 더 Accept it as it is 그대로 받아들이다 그런 뜻으로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간단 간단한 어휘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방해하다 방해하다라는 걸 할 건데 방해하다 또는 간섭하다 방해하다가 보통 우리는 일반적으로 방해하다 그냥 남이 뭔가 방해가 된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 쉬운 말로는 Get in the way 가 있습니다 Get in the way 방해가 되다 방해가 된다 방해가 된다 방해가 되다 그 다음에 Get in the way of 뭔가의 방해를 하다 이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Get in the way 방해가 되는데 간단한 예로 그가 방해하면 어쩌죠? 그가 방해가 되면 어쩌죠? 뭐뭐하면 어쩌죠? 뭐뭐하면 어떨까 많이 쓰니까 What if What if He gets in the way What if He gets in the way 그가 방해하면 어쩌죠? 그가 방해가 되면 어쩌죠? 어쩌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장을 예를 든다면 This man got in the way 이 친구가 방해한 거야 방해가 되는 거야 This man got in the way I think this man got in the way 이 친구가 방해 되는 거야 그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Get in the way 그 다음 오브를 써서 뭐뭐뭇에 방해를 하다야 방해를 받는게 방해가 되다라는게 있고 뭐뭐뭇에 방해를 하다 하다 유명하다는 것은 많은 것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Being famous Being famous 유명하게 있다는 것 Get in the way of a lot of things 어떤 많은 것들이 방해를 하다 즉 많은 것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이거는 뭐 의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Being famous Get in the way of a lot of things 유명하게 있다는 것 유명해지는 것은 많은 것들을 많은 것을 방해가 된다 어떤 잘 모르는 어떤 그것들이 방해가 방해를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방해를 하다 방해를 하다 또 대표적인 어휘가 Distu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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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해하다 말 그대로 I'm sorry to disturb you 방해해서 미안합니다 우리가 망해할 땐 Disturb I'm sorry to disturb you 당신이 방해선 미안합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Disturb 근데 똑같이 방해를 하는데 얘네들은 구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방해를 하지만 누군가 간섭 참견 참견하고 간섭하는 게 방해하는 거거든요 근데 위에 것 Get in the way Disturb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방해하다 가장 넓은 뜻일 수도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끼어들듯이 끼어들듯이 간섭하면서 방해하는 그런 뜻의 단어가 뭐가 있냐면 Med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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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해하긴 방해하는데 간섭 간섭하니까 방해하는거죠 끼어들면서 방해하는거죠 Meddle Meddle Meddling 하면 참견하는 방해하는 쓸데없는 간섭 등등이 있죠 그 다음에 Interfier Interfiering 간섭 간섭 참견하면서 방해하는거에요 Interfier 방해하다 간섭하다 간섭하다 그 다음 Intrusive 끼어들듯이 방해하는거 방해를 해도 일반적으로는 그냥 그렇게 쓰겠죠 근데 가만히 있는데 간섭 간섭 하거나 끼어들면서 방해가 되는 것은 이제 Meddle Meddling Interfiering 뭐 이정도로 쓰면 되겠고 그냥 일반적으로 니가 방해가 돼 그럴 땐 Disturbed Get in the way 등을 사용해서 말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쉬운 단어에서 속듯이 있는 Nose Nose 코 코를 이렇게 내민다 그러면 어디에 끼어들면서 방해를 할 때 얼굴을 쭉 내밀죠 코가 먼저 보이니깐 방해자 또는 무언가를 이렇게 잘 수색을 하는 수색을 한다는 또는 참견한다는 의미에서 방해라는 뜻이 있다고 한답니다 Nose 자 그 다음에는 엄청 광범하게 쓸 수 있는 그 동사 동사 구조 Come out 하면 Come out 하면 무조건 나오다 우리나라 말로 했을 때 나오다 나오다에 해당하는 건 컴아웃을 쓰면 거의 틀림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회화체에서 쓸 수 있는 컴아웃 그리고 미국 무슨 회화체나 드라마나 영화나 대중매체 책 같은 거 보면 컴아웃 상당히 많이 나오죠 나오다 우리나라 말로 했을 때 나오다 나오다를 쓸 수 있는 컴아웃 책의 출판 출판되도 책이 나오는 거니까 출판하다는 의미에서 나오다 컴아웃 할 수도 있고 소문이 퍼지다도 소문이 막 나오는 거죠 어디에서 그 다음에 말이 입 밖에서 나오다 할 때도 나오다 근데 특별한 뜻이 있죠 컴아웃 커밍아웃 할 때 동성 연애자음이 공식적으로 밝히다 라는 어떤 특수한 뜻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과 더불어 신앙 고백을 한다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꽃이 피다 열매를 맺다 꽃이 피는 거나 열매를 피는 것도 나오는 거죠 뭔가 여드름이 생겼다 이것도 나오다 여드름이 안에서 바깥으로 나갈 건 나오다 그 다음에 특수한 뜻으로는 컴아웃 웰 하면 잘 나오다 잘 나오다가 되겠죠 잘 나오다가 되겠는데 특수한 뜻은 카메라를 잘 봤다 그런 뜻이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컴아웃 웰 카메라 잘 받는다 뭔가 좀 잘 나온다 좋다 라는 뜻이 되겠죠 문제 등이 잘 나온다 풀린다 얼룩이 빠지다 얼룩이 나 얼룩이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이해할 때 얼룩이 빠지는 거죠 얼룩이 나오는 게 아니고 물론 때에 따라서 얼룩이 나올 수도 있죠 어떤 방탕이 있는데 얼룩이 있어 근데 얼룩이 없어져서 빠져서 없어진다는 의미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얼룩이 나와서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컴아웃은 상당히 넓게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깨린투 깨린투가 있습니다 그거와 좀 다르게 들어가다 어디어디 들어가다 그 사람이 그 다음에 들어가다가 있죠 들어가다 나오다이 반대의 개념이 되겠는데 들어가다 그것도 들어가다 거의 뭐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면 거의 get into를 쓰면 되겠습니다 근데 get into 그러면은 내가 무엇인가를 본격적으로 하다라는 의미에서 들어가다 get into get into 뭘 하려고 들어가다 들어가다 옷도 보면은 이 살이 옷을 입으려면 팔을 입으려면 팔을 쭉 뻗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신발을 입을 때나 등 무엇인가를 입다 착용하다 신다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어떤 게린투의 뜻도 있고 어떤 상태가 되다 어떤 상태로 들어가다 심지어는 액체나 냄새등까지 액체나 냄새가 몸에 막 스며드는 거 그러면은 그것도 들어오는 거니까요 냄새나 액체 등이 몸속으로 들어가다 먼지나 곤충들이 들어가다 여러가지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요런 뜻으로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습관등이 몸에 배다 습관이 몸에 들어가다 익숙해져다 남겨린트 뭐 때에 타면 아주 쉽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특수한 뜻으로서는 구어로서 몸모에 흥미를 갖다 등이 있고 의회에 들어가다 학교에 들어가다 입학하다 가입하다 또는 특수한 뜻으로는 몸모와 사귀다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사구 come out get into 아주 유용하게 광범위하게 쓸 수 있는 어휘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의 단어를 원어민 발음을 한번 들어보죠 어휴 보노 컨섭 개발 모듈 사실 diminolas bringing 승 어휴 정상 스페 mess up mess up steady steady nasty nasty demanding demanding unreasonable unreasonable desperate desperate pesky persistent persistent stubborn passive passive inactive active prece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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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rful nagging disturb disturb medd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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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fering interfering intrusive intrusiv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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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